나만의 매력적인 디자인 언어를 구축하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호하고 어렵죠? 창의적으로 컨셉을 도출하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방법 그리고 독창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까지 현업 디자이너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픽 디자이너 최재훈입니다 나이키, 네이버, 두산인문극장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현재 디자인 스튜디오 베르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픽, 컬러, 레이아웃 등 그래픽 디자인 필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프로젝트별 디자인 요소 구성 노하우까지 배워보세요 이후 각종 케이스 스터디와 실습 예제 제작을 차근차근 배우면 탄탄한 그래픽 디자인 기본기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핵심 표현법은 물론 나만의 디자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테크닉 디자인 업계에서의 승존 노하우까지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툴 기술만 다루는 강의는 많지만 디자인 핵심 표현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나만의 스타일 구축까지 돕는 강의는 많지 않습니다 독창적이고 매혹적인 디자인을 자유롭게 구사하여 경쟁력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 법 이번 클래스를 통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 최재훈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